네, you are the hero A 파트가 총 16마디인데요. 우선 앞에 8마디를 A 파트 1, 뒤에 8마디를 A 파트 2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 1은 인트로 파트의 마지막 마디인 이 한마디를 추가해서 총 9마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A 파트 1, 8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파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에 펑 하고, 팜 스트로크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은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Up부터 시작하는데, you are the hero는 그냥 계속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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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8비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펑을 친 다음에 여기 Up으로 출발을 한거죠? 그래서 여기 Up은 엄지로 써주고, 다운 스트로크는 코타시브 모양의 손가락 두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을 지금 해볼게요. 한 번 더 네, 여기 저음 쳐주셔도 되고, 안 쳐주셔도 되는데, 치는게 조금 연주 느낌이 수월할 겁니다. 밤, 밤, 업 하고서 슬라이드를 3번 손가락으로 11까지 도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요만큼만 또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콩, 업. 네,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쉬어줍니다. 근데 느낌상 아랫줄에 뭔가 코타시브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연주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거죠. 자, 요만큼 이제 또 합쳐볼게요. 네, 그래서 Up이라는 동작에 자꾸 코드가 밀려가는거죠. 그래서, 요기서 11이 3번 손가락이 사용이 되죠. Up, Down, Up 이런 식으로 여기 마디가 연결된거죠. 다시 요기 한마디 또 해보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Up은 6, 5, 4, 3번 줄을 Up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오른손에 이 Down은 네, 1, 2, 3번 줄 위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이어가보면 지금 이렇게 Up이라는 동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Up, 여기 Her Stroke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여기 가로 4, 4, 4, 4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3번 줄 위주의 타격을 해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한 번 더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이어보면 또 똑같이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 마지막에 5, 5, 4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만큼 다시 해보면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요 4마디 이제 이어보면 빠빵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마디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가로로 놓고 이렇게 악보를 보여드리는 걸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4마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4마디 여기 이제 마지막 Up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마디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Up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 자리가 요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 5 잡아 놓고 Up을 쳤죠. 여기서 조심할 건 5번 줄 소리 안 나게 해서 그 다음에 요기 지금 얘네들 있죠. 얘네는 3번 줄 중심인데 1번, 2번 소리가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p, Up, Down, Up, 4, 6, 4, 7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4, 6, 4, 7이 이어지는 거죠. Up, Up, Down, Up, 4, 6, 4, 5, 5, up 자, 이제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 여기는 또 헛스트로크가 되었기 때문에 4, 6, 4, 7, 가짜, Up, Down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요렇게 여기서는 1만 딱 남겨주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잠깐 이어 볼게요 이런식으로 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1 남긴게 4 4 5 요런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업 다운 업 이렇게 세개죠 업 다운 업 그 다음 왼손이 버려지면서 3 4번 줄에 요렇게 얘네 둘 중심으로 타격이 들어가줘야 되는거죠 그럼 요만큼 이제 합쳐보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연주가 되구요 손이 이제 0 0으로 버려졌을 때 나의 왼손은 7 6 7로 날라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7 6 7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까지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에 새끼손가락 7까지 추가를 해서 이 모양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6번 줄을 뮤트 해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로 뮤트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 다섯 번째까지는 1번 줄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느낌이야 1 2 3 4 4 5 6 7 8 왼손을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8 이런식으로 바뀌는거죠 네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x 왼손으로 지판을 막아주시고 재빨리 1 2 3 3 3개를 잡고 업을 쳐줍니다 1 2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1 2 3 4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10까지 둘둘둘이 올라와서 12를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거죠 하나 둘 슬라이드 업 다운 아니 다운이 아니고 막죠 그 다음에 업을 쳤죠 슬라이드 갔죠 그 다음에 12가 추가되면서 업이 한번 더 들어가는거에요 그 다음에 다시 촥 여기 12였던게 이런식으로 해서 10으로 바뀌고 다시 촥 이제 3번 손가락이 12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합쳐보면 네 이런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또 4마디를 제가 합쳐보면 이런식으로 연습을 A 파트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2 파트라고 하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총 8마디인데요 네 A1 파트에 마무리된 마지막 부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끝난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운이 허스트로크가 되서 이제 다시 A1처럼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첫번째 4마디는 A1과 동일하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4마디를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되겠네요 요만큼 요렇게 땡겨볼게요 자 요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버리고 마지막 여기를 버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지금 해볼게요 UP UP DOWN UP DOWN UP DOWN 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영영되어 있지만 1,2번 줄 연주돼도 괜찮아요 여기를 메인으로 타격하라 그 다음에 이 7,6,7 아까 봤던 애랑 똑같이 생겼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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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버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버린다는 건 1번 손가락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쿵 6번, 5번 줄을 근데 여기서 팜을 좀 같이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12, 14로 왼손이 날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박자는 라스 기하도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왼손 아니 오른손에 잡을 넣어주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은 좀 반드시 코타시브에 느낌을 넣어서 딱 음을 끊어주는 거죠 사실 이거 한 박자가 아니고 반 박자인데 좀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음 근데 나는 이거 chop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12, 14를 한 번 더 그냥 다운 쳐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chop하고 7, 7, 7 잡고 9를 그럼 두 칸 옆으로 제가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A 파트 16마디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인트로 마지막부터 해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A 파트를 연습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